에이렉터 사이즈 시작하겠습니다. 2번 엘보 키스 팔꿈치 붙인 상태에서 팔을 위로 올릴 건데 팔꿈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팔꿈치 붙인 상태로 위로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높이 올리느냐가 여러분의 신체 나이라고 합니다. 발은 가볍게 점프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3번 레드리프트 다리를 무릎을 굽히지 않고 쭉 펴주세요. 앞으로 쭉 펴고 양손으로 발끝을 쳐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4번 4번 갑니다.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4번 멈키 스텝입니다. 멈키 스텝 오엔 오엔인데 이게 원 투 원 투 박자가 아니라 엇박자예요. 원 투 에요.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무릎을 펴고 가면 힘드니까 무릎을 살짝 굽혀주세요. 이 상태에서 손은 위에 두 번 아래 두 번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원 투 2015ROAof 5번four 스웨이프 치어리딩 동작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다리 한 컬 하면서 반원 그리고 무지개를 그려주세요.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6번 크로스 니업 니업인데 크로스 팔꿈치와 무릎이 만나게 4번씩 갑니다 준비 시작 1, 2, 3, 반대 5, 6, 7, 8, 7번 킥백 양손 앞에서 위로 쭉 등 스트레칭만서 다리 뒤로 킥백 해줍니다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8번 스쿼트입니다 아래로 스쿼트 천천히 갑니다 1, 2, 3, 4, 5, 6, 7, 8 연결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 to our川 We hope to get Jesus that he's happy We'll be right back to our bow We hope to get Jesus to us We'll be right back to our mascot We'll be right back to our найд We'll be right back to ourну We'll be right back to our definit donn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